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북한이 러시아, 군을 돕기 위해 자국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와 북한 간의 동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요일 1일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같은 정권 간의 동맹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기 이전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점령군에 합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우후, 관계가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서방 관측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전선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한 소식통은 지난주 CNN에 소수의 북한인들이 주로 공병 업무와 북한 탄약 사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북한 인력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주장을 또 다른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최근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 김영현은 국회 국방부 감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장교와 군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보고는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하는 상호협정을 맺은 만큼 북한 정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증거가 이러한 무기 이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양국은 6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중 서로가 공격을 받는 경우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 방문 중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정부와 군, 국민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특히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주권과 안전, 영토 안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월요일에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와 러시아의 가을, 겨울 전쟁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탄약을 공급했으며 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가을과 겨울 계획에 대한 정보 보고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북한의 전쟁 참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방부 장관 김영현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지만 크렘리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방부 장관 김영현은